9월 23일 토요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아이돌라디오 라이브인 서울의 새로운 라인업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주아주 스페셜한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한번 잠깐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돌랑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레이브의 리더 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또 리더 예준님을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플레이브는 아이돌라디오 라이브인 서울에서 팬분들과 직접 만나시는 거라고 또 들었어요. 네, 맞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시는 건데 한국의 대형 콘서트에서 최초로 팬분들을 만나는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희 플레이브가 아이돌라디오 라이브인 서울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대형 콘서트를 통해서 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플레이브의 멋진 무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와, 이번에 공개되는 신곡도 한번 자랑해 주세요. 네, 저희 플레이브가 8월 24일 오후 6시에 선백을 하는데요. 저희 멤버들이 작곡, 작사, 안무까지 직접 참여한 첫 번째 미니앨범입니다. 7월에 저희 아이돌라디오 출연 당시에 저희 멤버 노아가 시원하게 스포였던 배틀곡 6번째 여름을 포함해서 플레이블만의 색깔이 담겨있는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 좋습니다. 혹시 한 소절 스포 가능한가요? 한 소절이요? 당황하셨군요. 반복되는 계절을 중간에 있어 그토록 바랬던 어둠 속의 빛을 자꾸 말았어. 와, 좋아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아이돌라디오 콘서트를 기대하고 있을 플리분들에게도 한마디 전해 주세요. 네, 불둥이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 얼른 만납시다. 사랑하는 플리어 여러분, 아이돌라디오 라이브인 서울에서 만나요. 사랑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